비스포크 Z VS9500 초기 설치 및 사용방법 구성품 확인 먼저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여 구성품을 확인해 주세요. 모델에 따라 부속품 구성이 다릅니다. 청정스테이션 사용방법 전원선을 청정스테이션 바닥면의 홈을 따라 잘 정리한 후 평평한 장소에 세워주세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해 주세요. 전원이 들어오면 전면의 상태 표시 등에 약 5초 정도 파란 불이 켜졌다가 꺼집니다. 청소기 조립방법 배터리를 청소기에 밀어서 끼워주세요. 다단 연장관을 청소기에 딸깍 소리가 나게 끼워주세요. 슬림 소프트마루 브러쉬를 다단 연장관에 딸깍 소리가 나게 끼워주세요. 청소기를 청정스테이션에 안착해 주세요. 배터리 표시 등이 충전율에 따라 빨간색, 주황색 또는 노란색으로 켜지며 점점 차오르다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상태 표시창에서도 충전 상태와 충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정스테이션의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눌러 먼지통을 비워주세요. 작동 중에 정지하려면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먼지가 덜 비워졌다면 다시 한번 스타트, 스톱 버튼을 눌러주세요. 청정스테이션에서 청소기를 들어올리면 먼지통 덮개가 열려 있습니다. 손으로 먼지통 덮개를 딸깍 소리가 나게 닫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구름 mereka 정지하려면 놀아보신